체력 측정, 윗몸 일으키기. 이 윗몸 일으키기 같은 경우는 이 코어 근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상하체 밸런스에도 중요하고 농구하는 데 있어서 사실 코어 근육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는 거기 때문에. 자, 이번에 선영이. 그것이 대단하다. 오, 좋아. 그것이 대단하다. 와. 오, 좋아. 언니. 가만히 들어? 어머, 언니. 어머, 언니. 어이, 아니. 엉덩이가 왜 들려. 엉덩이가 왜 들려. 订려! 엉덩이가 왜 들리는 거야. 엉덩이가 왜 들려. 엉덩이가 왜 들려. 엉덩이가 왜 들려. 엉덩이가 또 들려. 이건 시속 아니에요.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시속, 시속. 시속을 의키가 어딨어. 여섯, 여섯. 다행히. 웃기면 안 돼, 웃기면 안 돼. 아, 7, 8. 몇 개야? 힘들면 말해. 돈 내야 돼. 그만. 웃으면 안 돼. 선영아 씨, 열이 곱게. 수현이 짱. 나도 몸 좀 풀릴 거야. 둘이서 잡아줘야 될 수 있는. 수현이는 둘이서 잡아줘. 그러면 같이 해, 같이. 그래, 그래. 자현이랑 같이 잡아주자. 언니, 일단 잡으시고. 앉을까? 발등에 앉아? 오케이, 오케이. 좀 더 붙어, 좀 더 붙어 줘. 좀 더 붙어, 좀 더 붙어 줘. 맨날 더 붙어 줘. 대기할게. 잡아, 잡아. 얘들아 딱 붙어! 언니, 걱정하지 말고 하세요. 자, 우리가 있잖아. 중다리기 해요. 중다리기. 웃음소리. 웃음소리. 지금 어디 뭐 바나나부터 가는 게 아니야.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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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한 번만. 그렇지, 그렇지. 발꿍치만. 발꿍치만. 그렇지. 그렇지. 발꿍치만. 지금 여기. 그렇지. 간다. 누가 할 수 있어. 누나, 세 개만 하자. 간다.